마을 지도자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 재활용 도움센터 건립과 농업기반 시설 확충,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건의를 청취했습니다. 또한 안동호 시장은 마을 현안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거기에 당사 목적으로 상황표 하는 데는 없습니다. 원래는. 금요일은. 매일 가능합니다. 관찰과 함께 공연시장은 마을 현장하는 데는 실제 수요일에 공연시장에서 경건이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